와 청도읍성 와 여기는 너무 멋있다 아냐 이깟 섭쥐이다 부빠자바빠 부빠빠빠 오 된다 얘 우리 둘째 딸이 통이 나오는 장면은 계속 뚫어지게 보더라고 장민아 네? 이제 준비할 게 있다 1년 소득세 증명원하고 건강검진서하고 얘 유빈이 얘기한 거야? 네 너 우리 딸은 어떻게 하라고? 뭐야 인생 내 거 대본 있어? 또?